23년 4월 학평입니다.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, B, C,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고요. 그 다음에 A, B는 등온과정이고 그 다음에 B, C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, 등압과정이다.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과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A, B과정이 지금 등온과정이라고 했습니다. 그쵸? A, B과정이 등온과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등온곡선을 그려볼게요. 자 그래서 등온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등압으로 간 다음에 이 C가 문제인데 자 C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습니다. 분명히 온도가 더 낮죠. 그치? 그러니까 뭐 가상의 등온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도 증가하는 과정이네요. 그쵸? 자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 뭡니까? 이거 단열과정이죠. 그래서 자 일단은 A, B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등온 그 다음에 B, C과정은 등압 그 다음에 C, A과정은 단열 뭐 역시 뭐 Q가 0이네요. 그쵸?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준 다음에 음...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이게 지금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 Q구요.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받은 또는 한일 W죠. 그러니까 델타 U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그쵸? 내부에너지 변화량. 자 일단 등온과정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. 그쵸? 자 그러면서 어쨌든 A, B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2를 했겠죠. 당연히 그러면은 열을 흡수했을 겁니다. 그쵸? 자 그 다음에 등압과정으로 와보면은 뭐 80이다 그랬는데 자 등압과정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내부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일을 받으면서 내부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. 그쵸? 자 그런데 지금 뭐 이거 둘 다는 일단은 못 채우겠네요. 얘는 어쨌든 둘 다 변하는 거니까. 근데 단열로 한번 가볼게요. 자 단열과정에서 지금 보안이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?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일을 받았는데 단열은 일을 받은 만큼 내부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. 그쵸? 자 그래서 내부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48이 될 텐데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0이 돼야 되죠? 자 순환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48만큼 내부에너지가 감소해야겠죠. 그쵸? 자 그럼 다시 이제 등압과정을 한번 채워보면은 자 등압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? 자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그쵸? 그러니까 당연히 Q도 마이너스일 텐데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당연히 기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? 3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에서 자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AB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있죠?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. 그 다음에 기억은 32다. 32 맞네요. 그래서 니은 오른 지문. 자 디귿에서 열기간의 열효율은 0.2다라고 하고 있는데 열효율은 공급받은 열량 공급받은 열량 분의 실제로 한 일 자 실제로 한 일은 지금 이걸 다 더해야 됩니다. 100만큼 일을 했는데 자 100만큼 일을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? 80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실제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20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100분의 20이다. 0점이다. 옳은 지문 되겠네요. 답은 4번 되겠습니다.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네. 여러 가지 한번 with us. 감사합니다.